신학으로 부계자한테는 친구 따윈 있어서도 있을 필요도 없어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는데 좋아한다는 말도 못했는데 70만의 인생을 어깨에 걸어봐 안 바뀔 수 있는지 친구 여자라서 당뇨도 했어 난 너의 기회를 줬으면 이젠 안 참고 이러지마 이거 이건 뭐 다시 남은 척하지마 지독한 애 지가만큼 그만둬 제발 애당천어 같은 화근 덩어리를 깨끗하게 처리하지 못한 내 실수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만 구해줄 수 없는 게 안타까울 뿐이야 찬디야 찬디야 그만하고 싶어 찬디 못내주겠어 적성에도 안 맞는 엄마이면 이제 그만 주시지 난 사람처럼 덩어리게 처리해 안 믿겨줘요 엄마한테 정말 중요한 게 신한지 준표지 어디 한번 내 남들 무시하려 소망한다 결국엔 이젠 때랑 죽을 뿐이야 이제 다 끝났어 이 정도가 아멘